형님과 약속대로 제가 오철형 형수 시간 날 때마다 잘 챙기고 있습니다. 형님 보내주시는 돈도 오철형수한테 잘 전달하고 있고요. 먼저 나랑 밥 한번 먹읍시다. 오철형수, 돈 보내냐? 너는 주영이 걔가 너 강등까지 미겼는데 걔랑 연락을 하고 싶냐? 안 꺼지냐? 그래서? 엠티 안 간다고? 아니 엠티는 무슨 나도 쉬는 날에 자원 근무도 말고 애인 좀 만나서 결혼 좀 합시다 결혼 좀 노는 날엔 좀 놀아요 우리도 귓구녕으로 들었지? 다들 엠티 죽어라 싫어라 하는 거 우리 엠티 가요? 난 좋은데? 누가 너한테 물었어? 나도 찬성 아이고 그럼 3대 3인데 명호 한편은 오래전부터 엠티 엠티 노래를 불렀으니까 이게 오반에 하는 걸로 정리해 아니 삼병이하고 혜례한테도 물어봐야죠 어? 왠지 강남에 무조건 싫다 할 게 뻔하고 한정호도 꽝이고 이리저리 따지면 싫다 하는 사람이 더 많지 그냥 가고 싶은 사람만 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독주적으로 그렇게 해? 이래야지 아 이미 정한 일에 무슨 할 말들이 그렇게 많아? 니들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민주주의야 아니 안 달렸던 내가 싫다는데 니들이 굳이 굳이 엠티 가자 그래서 일정 정한 거 아니야?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말들이 많아? 대가리 깨서 칼 맞고 다리 찢기고 얘랑 쟤랑 나랑 사이도 안 좋은데 아이 그러니까 엠티 가서 풀자고요 형님 감정 내 감정 그리고 형님하고 형님 감정 왜 나 피하고 싶어요? 야 한 집에서 어떻게 피해? 남자끼리 이혼도 못하고 저 상수 니가 이번에 청구 봐 이번 엠티비 사수들은 두당 10만원 부자수는 7만원 시부들끼리 얻어서 시부들끼리 집행해 아 형님 아 출발은 퇴근하고 한숨들 자고 오후 2시 예? 좋다! 가! 내가 지옥의 엠티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니들 나랑 가서 아주 현찰받고 제대로 붙어 야 이번 버전은 그럼 라이벌전이네? 누가 라이벌이에요? 떼거지의 독곤대 그리고 상대가 인정하지도 않는 라이벌이 세상 천재 어딨어? 죽었어 아주 오 그래 좋다! 좋다 좋다! 좋아 좋아 엠티 가는 걸로 결정 결정 결정! 형수야 병원 가자 고등원 고등원 지하철에 성추행범 야 오늘야 사건 사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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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송일이랑 병원가서 홍의공원 피현미자 면담을 좀 해야돼서 나 상순환을 저 입을 정리하고 배를 나가서 도와주고 야 그럼 죽지다가 죽자 자자 형! 저 도망치는 성추행범위니까 다칠 수 있어! 다들 저 안전에 최선을 다하러! 알았어!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